음악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이상심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이상심리가 시험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시험과목이 어렵게 나오는 건 이상심리 자체가 좀 까다로운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DSM-5로 출제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DSM-5에 충실하게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용어 자체가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지가 않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심리 문제를 우리가 잘 배우기는 합니다만 그 문제가 출제될 때 기존에 DSM-4로 출제될 때와는 좀 다른 그런 비중을 둬서 출제를 해서 이상심리 문제가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상심리 이론을 배우실 때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내용을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이상심리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DSM-5 이렇게 나온 번역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뭐 원서를 봐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번역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너무 두껍고 내용이 많아서 저는 DSM-4도 있고 5도 있는데 야 이 DSM-5 보다가 이게 참 이제 뭐가 애매하더라고요. 바뀌긴 바뀌었는데 뭐가 정확히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애매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신 분들은 어쨌든 아시겠습니다만 그 DSM-5 내용을 우리가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특별히 이제 청소년, 아동 청소년들에게 해당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기는 할 텐데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이 아 익숙하게 바뀐 내용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목표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이상심리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상심리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정상과 비정상 그러니까 정상과 이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나누는가라고 하는 게 이상심리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상과 비정상, 정상과 이상을 나눌 때의 기준들 그래서 이상심리학은 거기 보시면 양과로 1변에 이상심리학의 의, 의 이상심리학은 뭘 다루는 거냐면요. 인간의 일탈행동, 심리적인 장애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이상심리다라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를 다루는 거다.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가 왜 생기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이게 이제 이상심리에서 다루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가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건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 적응적이지 않은 부적응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은 무슨 기준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다. 혹은 이상행동이다. 정상을 벗어난 행동이다라는 걸 무슨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통계적인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통계적인 기준이다라고 하면 통계적인 기준이 도대체 뭐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실 때 고등학교를 왜 얘기하냐면 고등학교 다니실 때 흔히 그런 내용들을 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정상과 이성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통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확률 통계 이 부분에서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그림이라 하면 딱 이렇게 생겨가지고 가운데가 볼록 올라갔다가 아래로 갈수록 이렇게 쭉 떨어지는 양끝으로 갈수록 떨어지는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는 이 부분이 평균이라고 부르고요. 평균 이렇게 부르고 이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로 가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죠. 쭉 떨어지는데 절대로 만나지는 않아요. 이걸 정규분포곡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정규분포곡선 상에서 평균에서 쭉 갈 때 이만큼을 표준 편차. 그래서 1표준 편차만큼 1표준 편차만큼 이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표준 편차의 2배 2표준 편차만큼 여기까지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1표준 편차만큼까지 수준에서 를 가장 일반적인 정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통계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표준 편차는 이 표준 편차만큼까지 정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서울시에 사는 혹은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를 대상으로 했을 때 지능이 가장 낮은 사람부터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까지 일렬로 이렇게 쭉 세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능이 똑같은 사람, 지능이 똑같은 사람 옆으로서 그러면 이런 정규분포곡선을 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균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일 많고요. 지능이 가장 낮은 사람 이쪽으로 갈수록 적고 지능이 가장 높은 사람 이쪽으로 갈수록 적은 거죠. 그래서 이 가장 평균에 해당되는 수치, IQ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평균 수치는 100입니다. IQ 100이 평균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준 편차만큼 이동을 했을 때, 이 지능에 있어서, IQ에 있어서는 표준 편차가 15이에요. 마이너스 15, 여긴 플러스 1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표준 편차만큼이니까, 여기서 100에서 이 표준 편차만큼, 여기는 130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7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지적장애, 그러면 IQ 70 이하를 지적장애로 부르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영재, 그러면 IQ 130 이상을 영재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IQ 70 이상부터, 71부터 129까지는 그냥 정상지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Q 127이다 그러면 평균 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은 IQ 80이다 그러면 평균 하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IQ가 70 이상이고 130 이하가 들어가면 여기서는 평균적인 IQ, 지극히 정상적인 IQ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냐면 정규분표 곡선상으로 평균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 표준 편차만큼 이동을 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정상 이렇게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통계적 기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표에 보시면 통계적 기준에 따르면 정규분표 곡선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규분표 곡선에서 평균에서 이 표준 편차만큼 이 안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정상. 그러면 이걸 벗어나. 그러면 이 벗어나는 사람은 여기도 비정상, 여기도 비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IQ는 낮으면 비정상, 지적장애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높아, 너무 높아도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재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고 예를 들어서 가장 안 우울한 사람부터 가장 우울한 사람까지 일렬로 쭉 세워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 우울한 사람, 여기는 조증에 해당이 되는 거죠. 가장 안 우울하니까. 그러면 가장 우울한 거예요. 이건 우울증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규분표 곡선을 갖고 어떤 정상 범주를 벗어나서 이쪽에 가는 사람은 우울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안 우울하니까 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는 가장 우울한 사람이니까 우울증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어떤 우리가 보려고 하는 그 내용을 통계적인 수치로 쭉 나열을 했을 때 정규분표 곡선상에서 정상 범주, 이 표준 편차를 넘어가는 그런 수치를 보이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다, 이상이다 라고 정상이 아닌 이상이다 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계적 기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정상이 아닌 걸 진단하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규범, 우리나라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에 부모를 학대한다. 이거는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학대하는 건 이상 행동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선생님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산업계 군다든지 아니면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회 규범상 수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보였을 때는 그런 아동들은 아니면 그런 청소년들은 이상 행동으로 간주를 해서 무슨 무슨 장애 이렇게 진단이 내려진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많이 내려지는 건 반항성 장애 내지는 품행 장애 이런 것들이 진단이 내려지는데 그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상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 칸에 적응성이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이상 행동을 진단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적응성을 기준으로 이상 행동을 진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환경이 변화됐어요. 이 변화된 환경이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적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자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마음대로 화장실에 가는 게 아니고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선생님의 어떤 통제를 받는다라는 거. 이걸 적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 마음대로 화장실을 막 가버리고 아니면 집에 가고 싶다고 나가서 집을 가버리고 이런 행동을 보인다 그러면 적응적이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동들을 이상 행동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업 시간에는 앉아서 선생님이 수업하는 것들을 열심히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혼자 막 교실 안을 돌아다녀. 이러면 이상 행동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예를 데려가면 ADHD 이런 식으로 판정을 내려서 치료적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응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 우리가 이상 행동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예측 불가능성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서 행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상 행동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상 심리학에서 주요 이론들. 왜 이상 행동을 하게 되나. 사람들이 정상 범주 안에 들어가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갈등을 하거나 이런 치료적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정상 범주에 들어오지 않는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라고 하는 것을 심리학 이론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양과로 1번에 보시면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이 이상 행동이 나타나지는 심리학적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냐.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어서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경험이 억압이 되어서 무의식을 형성하고 이 무의식의 영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생각이나 행동이나 감정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어린 시절의 어떤 경험과 무의식적 억압들 이런 것들이 이상 행동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어린 시절의 어떤 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프로이트 이론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상담 이론을 공부하실 때도 잘 정리를 하셨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프로이트 이론은 사람에 대해서 의식과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을 하잖아요. 무의식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무의식적 요소 중에 한 영역을 차지하는 게 이제 이드죠. 원초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영역을 차지하는 거 의식적 영역과 무의식적 영역 둘 다에 걸쳐서 있는 이제 슈퍼이고 초자 초자에 해당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이드와 슈퍼이고 사이에 이 가운데 영역 이 가운데 영역 이 영역이 바로 이거의 영역 자아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드와 슈퍼이고가 서로 충돌을 일으킬 때 이 자아가 조절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내면 이 내담자는 이 사람은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라고 프로이트는 본 거죠. 그런데 프로이트 이론에서 그러면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건 뭐냐면 이 자아가 조절자로서 역할을 잘 못 해낼 때 문제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이 자아는 조절자로서 역할을 잘 못 해낼 때 이 자아가 나도 몰라 니들 맘대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방어기제를 사용하더라. 이 자아가 방어기제를 사용하더라. 그래서 프로이트 이론에서 다양한 방어기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방어기제 이야기가 이 자아가 사용하는 방어기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른 거 이드나 슈퍼이고는 방어기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아만 오직 자아만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그래서 이 방어기제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은 이상행동으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방어기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서 이상행동이나 정신장애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프로이트 이론에서는 본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이트 이론에 따라서 치료적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유현상이나 꿈 분석, 저항을 분석하는 혼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상행동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게 프로이트 이론의 접근 방식. 그 다음에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생물학적 이론에서의 이상행동은 뭐 때문에 생기냐 뇌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생물학적 이론은 철저하게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뇌의 문제로 봐요. 심리의 문제로 접근을 잘 안 합니다. 뇌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뇌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든지 아니면 뇌의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물질, 뇌 안에서 영향을 주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신경전달물질이 과다하든지 과소하든지 아니면 흡수가 안 되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구조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이상행동이 없어진다.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경전달물질이 과다하면 그걸 좀 줄여주는 거 흡수가 잘 안 되면 흡수를 높이는 그런 약물을 처방하면 그 문제는 해결이 돼. 이렇게 보는 것이 생물학적인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신 것처럼 동그라미 1번에서 신체적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 원인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심리적 요인은 없다는 거죠. 동그라미 2번. 유전적인 이상이란 뇌의 구조적 결함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생화학적 이상을 초래해. 신경전달물질의 이상을 초래해서 결론적으로는 불균형 혹은 흡수의 방해 아니면 과도한 분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것처럼 뇌의 주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아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불균형 아니면 흡수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거 많이 얘기하죠. 세로토닌은 행복 전달물질. 행복 물질 이렇게도 부르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사람은 우울증을 많이 느끼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양과로 3번에 보시면 인지행동이론에서는 인지행동, 인지치료와 행동치료를 믹스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인지행동이론에서는 이상행동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거기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기능적인 사고 아니면 비아미적 신념 이런 것 때문에 이상행동이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엇이든지 간에 인간의 해석 방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역기능적인 사고, 비합리적인 신념 이런 것들이 이상행동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석을 한다면 기능적인 사고를 하게 만들어주면 이상행동이 없어지고요. 비합리적 신념을 그 신념을 바꿔주면 함적 신념으로 바꿔주면 이상행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기능적인 사고와 비합리적 신념을 바꿔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의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합리적인 정서치료, 인지치료, 자기교수훈련 이런 것들이 인지행동치료에서 접근하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과로 4번에 보시면 인본주의 치료에서는 이상행동이 왜 생기냐면 이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기 본연, 유기체의 본질적인 자기 극대화 경향성을 부모가 자꾸 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상행동이 나오게 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어떤 조건적인 개입을 스톱시키고 유기체가 그러니까 내담자가 갖고 있는 자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 유기체 고유의 능력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적절하게 잘 지지해주면 자기를 극대화시켜서 치료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인본주의 치료에서는 인간을 한목적적이고 건설적이고 현실적이고 성장지향적인 존재로 봐요. 자기 안에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본 거죠. 동그라미 3번에서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대, 부모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조건적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줄게. 이런 조건적인 수용을 했을 때 유기체는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어린아이는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차단당하게 돼서 그래서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 공감적 이해, 그 다음에 진실성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상당의 입법을 통해서 유기체가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도와주면, 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이상행동이 치료가 된다. 이게 이제 인본주의 치료에서의 핵심적인 치료기법이다라는 겁니다. 양가로 5번에 보시면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인간은 어떤 학습에 의해서 행동하는 존재로 본 거예요. 어떤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서 환경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끔 자꾸 학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기능적인 행동, 이상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학습되게 되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행동을 하는 사람은 기능적인 학습을 시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을, 재학습을 시키면 이 이상행동이 정상행동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행동주의 치료에서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상행동을 정상행동으로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재학습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는 기법들은 동그라미 3번에서 얘기하는 대로 고전적 조건 형성,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 모방학습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상행동을 재학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행동으로 바꿀 수 있게 만들어둔다. 그래서 이런 이상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4번에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소거, 강화라고 하는 거, 처벌도 가끔 사용합니다만 강화가 훨씬 더 중요하죠. 강화, 체계적 둔감법, 모방학습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적 접근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아니 동그라미가 아니라 양과로 6번에 보시면 사회문화적 이론에서, 이상행동을 설명하는 사회문화적 이론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상행동이 사회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정신장애에 대한 관한 학설들, 사회적 유발설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낮은 사회계층에서 정신 이상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유발설, 그 다음에 사회적 선택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장애를 겪게 되면 사회적으로 자꾸 계층이 하락해서 결국은 낮은 하류계층으로 이동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회적 낙인설,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으로 어떤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고 낙인이 찍으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낙인을 찍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재활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하위계층으로 하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처리한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 낙인설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의해서 이상행동이 만들어지고 강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과로 7번에 보시면 통합적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방식은 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통합적 이론의 접근은 동그라미 2번에서 취약성 스트레스 모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약성과 개인적인 어떤 취약한 특성, 개인의 어떤 취약한 특성들과 스트레스가 믹스가 되어서 어떤 이상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는 그런 시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을 보시면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에서는 생물학적인 요인, 그 다음에 심리학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이상행동을 만들어낸다라는 시각인 거죠. 그래서 기억부터 전체론, 동일결과성원리, 다중결과성원리, 상호인과론, 그 다음에 항상성유지론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 새로운 분류체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DSM-5에서 분류체계 자체가 체계가 바뀐 건 아닙니다만 내용이 바뀐 거죠. 분류하는 방식은 동일한 방식을 씁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 그래서 상위장애의 이름이 바뀌고요. 하위 카테고리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다르게 재조합을 해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 우리가 지금 주로 사용하는 건 DSM이라고 하는 그 진단체계를 사용하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양가로 일본에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이라고 하는 거의 약자예요, DSM은. DSM은 미국의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진단기준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만든 진단기준을 우리나라에서 왜 그대로 사용하냐.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래요. ICD라고 하는 WHO에서 만든 기준이 있는데요. 이 WHO에서 만든 ICD라는 기준도 우리나라에서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 보다 많이 사용되는 건 DSM 기준을 보다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도, 이상심의 시험 문제도 DSM을 기준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DSM은 현재는 5판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DSM-5라고 부르는 겁니다. DSM-5를 기준으로 이상심의를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가서 거기에 이제 표에 보시면 DSM-5는 심리장애를 크게 20개의 범주로, 20개의 큰 카테고리로 나눴고요. 그 카테고리 안에 하위 장애들로 나눴으니까 큰 장애, 큰 카테고리 안에 하위의 세부적인 장애로 나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큰 장애는 총 20개로 나눠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큰 카테고리들을 보시면, 첫 번째, 신경발달장애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하위 장애들이 있는 거예요. 지적장애, 의사소통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로 보통 약자로 부르죠. 그 다음은 특정학습장애, 운동장애, 이걸 신경발달장애 안에 들어가는 장애다라는 발달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하위 장애를 갖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특징적인 건 뭐냐면, 자폐스펙트럼장애라는 게 있어요. 물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긴 합니다만, 자폐스펙트럼장애라고 하는 건 과거에는 자폐증, 자폐장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다른 장애들, 예를 들어서 아스퍼거장애 같은 것들이 자폐스펙트럼장애 안에 들어와서 자폐와 유사한 장애들, 자폐와 유사한 장애들 다 모아가지고 자폐스펙트럼장애라고 카테고리를 좀 넓혀놓은 특징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신분열스펙트럼 및 기타정신증적인 장애라고 하는 건 정신분열스펙트럼, 정신분열증에 해당되는 그와 유사한 장애들 전부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하위장애에 보시면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증을 우리나라는 법으로 조현증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조현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신분열증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고요. 조현증이라고 부르는 데도 있기 때문에 둘 다의 명칭을 혼용해서 쓴다. 분열정동장애, 정신분열평장애, 단기정신증장애, 망상장애, 분열형 성격장애, 악화된 정신증적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분열형 성격장애라고 하는 것은 성격장애 코드 안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군데에서 다 이야기를 하는구나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놨다라는 거. 나머지 내용을 다 보진 않습니다만 큰 카테고리 20개니까 그것만 보면 양극성 및 관련장애, 예전에는 정동장애, 기분 관련장애라고 구분을 해서 그 안에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었는데 이걸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양극성 및 관련장애, 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우울장애라는 게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와 그 전에 구분하지 않았던 월경 전기불쾌감장애, 파괴적 기분조절, 곤란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우울장애 안에 들어가 있는 하위장애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불안장애, 불안장애 요소는 그 안에 있는 게 크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불안장애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뛰쳐나간 게 있어요. 바깥으로 뛰쳐나간 게 강박 및 관련장애, 강박 및 관련장애는 강박장애, 신체 변형장애, 저장장애, 모발 벗기장애, 피부 벗기장애, 저장장애, 모발 벗기장애, 피부 벗기장애는 과거에는 진단명이 없었는데 DSM-5로 넘어오면서 따로 진단명이 생겼고요. 강박 및 관련장애라고 하는 장애도 이제 그 앞에 불안장애에서 떨어져 나와서 다른 장애로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것이 불안장애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걸 아예 따로 구분해내서 별도의 장애로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반응성 애착 장애, 탈 억제, 사회 관여 장애, 적응 장애 이런 것들이 외상 및 스트레스 사건 관련 장애로 구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리 장애,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신체 증상과 관련된 다양한 장애들이 여기에 다시 분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식 및 섭식 장애, 여기서는 과거에는 섭식 장애 해가지고 신경성 식욕 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이렇게 두 가지만 있었는데 급식 및 섭식 장애라고 이름을 바꿔서 그 안에 폭식 장애, 이식증, 반추 장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좀 더 다루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성도착 장애, 성과 연관된 다양한 장애들이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면 각성 장애라고 하는 내용들이 수면 장애와 연관된 것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성기능 장애, 성도착과 성기능은 다른 거죠. 성도착은 어떤 정상적이지 않은 성적인 거, 성기능은 기능이 떨어지는 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능이 떨어지는데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떨어지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괴적 충동통제 및 품행장애라고 해서 따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경인지장애, 성불편증, 배설장애, 그 다음에 성격장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에서 예전에는 물질 관련 장애라고 해서 구분이 됐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세분을 해서 도박장애까지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정신장애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이 돼서 장애 진단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인 거다라는 거죠. 내용들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더 보게 될 거니까 이상행동을 분류하는 유형 보시면, 양과로 2번에 보시면 이상행동을 분류하는 유형은 범주적 분류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범주적 분류가. 그래서 이상행동과 정상행동은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상행동이 조금 가다가 이상행동으로 이렇게 넘어가냐? 이런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범주적 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DSM이나 ICD 모두 다 범주적 분류를 채택하고 있고요. 차원적 분류는 정상행동과 이상행동은 양상만 다르지 차원만 다른 거다. 그래서 차원이 점점 깊어지면 이상행동은 강하고, 얕해지면 정상행동은 오고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차원적 분류. 그런데 차원적 분류는 우리가 이제 사용하지는 않는 분류 방식이다라는 거. 이상행동 분류 및 진단에 있어서의 장단점은 뭐냐면 장점은 진단을 내리면 치료적 접근이 수월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읽어보시고 그런 장점이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 되는데 단점은 뭐냐면 낙인이 찍혀버려요. 정신부혈증, 미친놈 이렇게 딱 낙인이 찍혀버려서 치료적 접근을 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상심리를 측정하는 측정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임상적으로 측정하는 거. 임상적으로 측정한다면 만나서 이렇게 대면해보고 얘는 뭐가 있네? 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편집증적 경향성이 있네? 망상이 있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행동관찰. 행동을 유심하게 관찰하면 이런 이상행동들이 나오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행동관찰은 자연주의적 관찰법, 구조화된 관찰법, 자기관찰, 행동분석.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심리검사법.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은 이런 이상행동,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에서는 심리생리적 측정방법. 심리생리적 측정방법은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머리에 뭐 뒤집어 쓰고 뇌파 검사하는 거. 그 다음에 MRI 찍는 거. 이렇게 뇌 MRI 찍고 FMRI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심리생리적 측정법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뇌파 검사, 근전도 검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뇌영상술. 아, 이렇게 심리생리적 측정방법과 뇌영상술을 보면 다른 겁니다. 심리생리적 측정방법은 뇌파를 검사하는 거. 뒤집어 쓰고 뇌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뇌영상술은 이제 FMRI라고 해서 머리에다 이렇게 뭘 쓰고 이제 MRI 찍는 기계에 들어가서 뇌파가, 그러니까 뇌가 어디가 더 활성화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뇌영상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뇌영상술도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서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뇌영상술도 많이 개발이 돼서 우울증 환자는 우울한 감정을 느낄 때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뇌영상술, 뇌의 활성화 정도를 이렇게 바로 찍어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심리를 측정하게 되는데 실제 상황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들은 뭐냐면 면접법과 심리검사법이 가장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심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쭉 배워나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이상심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너무 만만하게 보시지도 말고 이렇게 우리가 차근히 준비를 해나가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